아진산업입니다. 종목이 사실 뭐 좀 작습니다. 오랜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형 그리고 농공기계 치공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OEM 방식의 완성차 업체에 지금 부품 납품하는 부분이고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독일 부품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지금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량차체 수요 증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자체가 거리수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경량차체를 선호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탬핑 기술 쪽을 조금 성장시켜가지고 향후에 이제 성형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살짝 줄긴 했지만 지금 다시 재차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3,745원인데요. 3,740원 이하 구간 3,700원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제시가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지금 최근에 수령 기간이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를 4,100원대로 해드리는데 4,100원이 깨지면서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100원 강세 시인에는 윗방향으로 최대 4,400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에 3,47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1,2주 정도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